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름은 노 텍스트 노 텍스팅 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우리가 뭘 만드는지 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운전 중이나 아니면 수업 중에 전화가 오면은 지금은 수업 중이니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동으로 문자가 날아가는 그런 앱을 만드는 거에요. 그죠? 재밌겠죠?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screen1 인데 screen1 제목 자체를 no texting while driving 이라고 하겠습니다. screen1의 텍스트를 여기 있죠? 이걸로 바꿔주죠. 그러면은 no text while driving 이라고 하는 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쭉 여기다가 가져다 놓을 텐데 제일 먼저 라벨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이름을 프랑프트 라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네임 해서 프랑프트 라벨.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일단은 두고 그 다음에 또 라는 라벨을 하나 가져오죠. 가져와서 이번에는 리스펀스 라벨. 이름을 리스펀스 라벨. 프랑프트 라벨, 리스펀스 라벨.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죠. 밑에 텍스트 박스 있죠? 이것을 가져와서 두고 그리고 이름은 new response 텍스트 박스로 하겠습니다. 개념에서 new response 텍스트 박스. 그런 다음에 버튼도 하나 가져오죠. 버튼도 가져와서 이번 버튼은 submit response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Submit response 버튼. 그런 다음에 텍스팅이라고 텍스팅은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소셜 파트 있습니다. 텍스팅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에요. 가져다 두면 밑에 non visible component is texting one. 그리고 스토리지에서 tiny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가 뭘 하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 보게 될 겁니다. 다인의 db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 그죠? 미디어 파트야만 집네요. 텍스트 투 스피치는 글자를 우리 대신에 읽어주는 그런 앱이에요. 텍스트 투 스피치도 가져오고 그리고 로케이션 센스도 가져오겠습니다. 로케이션 센스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스마트폰이 감지하는 그러한 장치죠. 이들은 이름을 따로 바꿔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름을 적어두고 그리고 이제 프람프트 라벨 하고 이제 몇 가지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구성을 했고 끊은 다음에 이제 각각의 텍스트를 좀 고쳐줄게요. 그래서 먼저 프람프트 라벨의 이것의 텍스트를 지금과 같이 고쳐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게 보자. 이게 조금 글자가 기니까 이것을 어디다 적어서 보여드릴까요? 스피치도 닷컴에서 여기다가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크기를 24로 잡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The text below will be sent 아래의 텍스트는 will be sent 보여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진다 말이죠. 텍스트를 보낸다. 문자를 보낸다 말이죠. 아래 문자 아래 문자는 보내질 거에요. In response to 어디 어디에 대한 대답으로 어디에 대한 대답이냐니까 All sms 텍스트 모든 sms 단문 텍스트에요. Received 그러니까 전화기 스마트폰으로 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실 겁니다. 언제 받은 거냐니까 Why This app is learning 이 앱이 러닝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렇죠? 이 앱을 돌려놓고 있으면 이 앱을 가동 스타트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텍스트가 전달될 거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여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그리고 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리스펀스 라벨의 연효수기죠. 연효수기 텍스트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이것은 I'm driving right now.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I'll contact you shortly.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곧이죠. 곧 기하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녀석을 여기에 넣습니다. 여기 셔틀이 됐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비워놓고 그리고 버튼은 이렇게 또 다른 물을 말로 넣어놓겠습니다. 해서 버튼을 버튼이 어디있죠. 여기있죠. 이게 버튼이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그러면 inter new 리스펀스 텍스트 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inter new 리스펀스 텍스트 새로운 응답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Submit 리스펀스 버튼 이 있는데 어 그게 어디있죠. 어 여기 있군요. Submit 리스펀스 버튼 이고 아 이게 이름을 잘못 적었네요. 문자를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마드 파이 리스펀스가 되고 여기에 이제 힌트로 들어가는 것이 inter new 리스펀스 텍스트 입니다. new 리스펀스 텍스트 박스에 힌트라고 있죠. 힌트에다가 요것을 넣어놓게 됩니다. 힌트에 들어간 내용이 inter new 리스펀스 텍스트 인데 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어 어 실제 블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마드 파이 리스펀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문자나 전화가 오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보내는 문자 답장이 i'm driving right now 지금 운전 중이니까 i'll contact you shortly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게 이제 답장으로 날아가는데 아니면 i'm 뭐 뭐 in class right now 지금 수업 중이에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혹은 지금 바빠요 i'm busy right now 혹은 i'm 뭐 뭐 meeting right now 음 그죠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응답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non-visible 컴포넌트가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팅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TinyDB 텍스트 투 스피치 로케이션 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우리가 이어서 블락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